들어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향년 93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밤 10시 40분쯤 소식이 전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밤사이에도 SNS에 추모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노안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어제 10시 40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천 세브란스에서 숨을 거두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김할머니는 92년도에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고 그 다음에인 93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일본,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셨는데 병상이 있으시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서셨죠. 작년에 화해 치유재단 해산 문제되고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수요집회 못 나가니까 아베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런 녹음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 같고요.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로서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했었고 법적 배상도 함께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만 14살에 끌려가셨더라고요. 네. 정말 말이 안 되죠. 1940년 그때 만 14세였는데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곳을 끌려다니면서 위안부로 어쨌든 된 거죠. 네. 피해를 입으신 거죠. 네. 47년이 돼서야 귀향을 하시게 됐고요. 그런데 전쟁 피해를 온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른 재난 피해자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1년에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피해자들을 돕는, 일본 피해자들을 돕는 모금 활동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때 정말 멋있는 말씀하셨죠. 우린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지 재난을 당했던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모금 운동을 펼치실 정도로 마음이 넓으셨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100인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빈손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시민 조문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3266 끝번호 쓰시는 분이 김복동 어르신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도 장례식 참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일반인 조문 가능하고요. 발의는 2월 1일 금요일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